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창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먼저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1차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품질경영기사와 산업기사를 하는데 2차 시험이 되겠습니다. 바로 실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필다병이라고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하고 연관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의 1차만 일단 패스를 하게 되면 2차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나아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반고민은 넘어섰으니까요. 나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문제는 뭐냐. 1차 때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2차 시험이 실기가 쉽다라는 분이 계시고요. 와 한마디로 돌아버리겠다 이런 분이 계시게 됩니다. 그만큼 1차에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시간 분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2차에는 아웃폿이 엄청난 큰 차이가 있지 않느냐,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를 한번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 품질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계적 품질관리에는 제일 먼저가 우리는 공업통계가 있죠. 이 공업통계는 기본적으로 우리 품질의 어떤 기초통계 파트였으며 아무래도 필기 때는 여기에서는 단지 8문제, 즉 8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게 합니다. 산업기사는 똑같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기로 가게 되면, 즉 2차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한 30점 정도.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30점이라고 하는 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파급효과, 예를 들어서 실험계획법이라든가, 기사하시는 분들은 신뢰성관리까지도 포함이 될 것 있죠. 또는 이 공업통계 다음 파트인 어떤 관리도라든가, 샘플링검사라든가, 여기에 파급효과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30점도 적은 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업통계가 중요한 파트였고요. 1차 때는 사실은 이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생산시스템이라든가, 품질경영조이죠. 이 파트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60점을 넘기자, 그러면 통계적 품질관리에 있는 바로 공업통계와 관리도, 바로 샘플링검사는 일단 꽈락만 면하자, 또는 50점만 맞춰차, 또는 60점만 맞춰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2차가 상당히 좀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실기 강의를 할 때는 최대한 공업통계 시간을 투자를 최대한 다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초를 잡으신 분은 새롭게 기초를 잡는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기초가 없으신 분은 이렇게 좀 상세하게, 나름대로는 상세하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1차 때보다는 상세하게 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점수는 우리는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30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 파트가 관리도가 나와요. 다음에 샘플링검사가 나오죠. 자, 이 3개의 파트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통계적 품질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점을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실제 내가 볼게요, 점수 히어로 볼게요. 이게 몇 점이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이 정도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관리도 같은 경우는 15점. 다음에 샘플링검사 같은 경우는 15점. 기사, 산업기사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통계적 품질관리에서 바로 최소가 되겠습니다. 최소 어떻게 보면 60점이 해당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당락을 결정하는 이 점수가 여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공부를 여기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응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필기 같은 경우에 우리는 초정을 합니다. 그럼 공식만 외우면 돼요. 예를 들어서 X바의 초정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U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누텐분의 시그마다. 시그마 기지일 때는 이러하며 시그마 미지일 때는 T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라는 자유도가 된다. 그 다음에 누텐분의 실효의 표현변차 S가 된다. 이걸 죽도록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보기 1, 2, 3, 4번이 있어요. 1, 2, 3, 4번에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실기에서는 필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두들겼는데 답이 없어요. 1, 2, 3, 4.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내가 계산기를 잘못 두들겼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시그마가 기지인데 불구하고 시그마 미지로 했다라든가 또는 시그마가 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시그마 기지로 풀었다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또는 답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근사한 값을 찾아볼까? 이렇게 해서 찍는 거죠. 그러면 맞을 확률이 90% 이상은 됩니다. 문제는 실기 때는 내가 풀었는데 주관식으로 풀다 보니까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채점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한 40일 정도는 걸립니다. 아무래도 채점을 하나하나를 다 해줘야 되고 다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다시 또 채점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 여러분이 수검자에게 어떻게 보면 뭡니까? 불이익이 전년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최대한 많이 붙여주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나 실제 내 입장에서는 내가 시험 쳤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미치겠네. 나는 내 성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점, 80점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점수가 떡 나왔나 보니까 40점 나왔어요. 50점 나왔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채점하는 사람이 잘못 채점했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 풀었다가 아니고 채점하는 사람이 잘못 채점했다. 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까? 라는 것이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세요. 실제 채점을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으나 만에 하나,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인데요. 만에 하나 채점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이의신청이 맞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50점에서 60점 미만이 되겠습니다. 바로 60점 미만이면 과학 결론적으로 불합격이 되죠. 바로 60점 미만이 되면 이 60점 근처에 있는 이 점수 때에는 재파악을 하게 됩니다. 과연 채점을 했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합격자 발표를 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채점을 잘못 할 가능성은 없다라기보다도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의신청을 거의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러한 불상사가 있습니다. 단, 문제가 잘못 출제가 되었다라든가 물론 파악을 하다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다 맞다 해준다라든가 그런 것은 이의신청이 들어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치를 해드립니다만 실제로 그러하지는 실제 내 혼자가 불합격되고 다른 친구는 똑같이 썼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썼다라는 것이 사실 증명이 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만적인 요소는 가질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후차적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완벽하게 다 풀면 무조건 합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강의를 상시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내가 실수 없이 계산기를 잘 두들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기를 공부할 때는 2차를 공부할 때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절대 읽으면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설도 읽습니다. 그럼 해설을 읽는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읽기는 이해다 이겁니다. 읽기는 이해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암기예요. 암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곧바로 암기로 들어가는가 봐요. 이 문제가 이렇게 푸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네. 끝. 1차 때는 이게 통료이 됩니다. 1차 때는 실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 내가 1차 때 이런 착각을 하고 풀었는데 우연의 일체로 맞았구나.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아마 종종 본인 스스로가 발견이 되실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순서가 암기가 우선이 아닙니다. 읽기. 즉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라도 풀 수가 있는데 바로 이해가 전제 조건 하에서는 암기가 되는데요. 그냥 암기를 했을 때는 약간 거짓말을 보태면요. 이틀만 지나도 하나도 또 몰라요. 이 문제를 낸다니 어떻게 이래서 풀었지. 이런 것이 없잖아.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강의의 공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의 1차를 공부하실 때는 와 난 이 파트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품질경영이나 생산시스템에 줄을 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실제로 실기에서는 생산시스템에서는 나오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품질경영 파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생산시스템에서 단 하나 어떻게 보면 3정 5에서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정하게 되고요. 다음에 5에서 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 라는 것이 있죠. 실제 우리 2차에서는 3정 5에서는 생산시스템 파트입니다마는 2차 시험에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생산시스템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다음 품질경영 품질경영은 아무래도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몇 점 정도가 되느냐 하면 한 10점에서 좀 많이 나오면 한 15점까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파트에서 계산적인 파트 예를 들어서 공정능력지수라던가 최소공정능력지수 옛날에는 치우침을 고려한 공정능력지수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규격과 공차 이것은 어디에서 핸들링이 벌써 되어지느냐 하면 공업통계에서 핸들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수 중에서 물론 말로 하는 ISO라던가 K에서 이런 파트는 예외를 한다 하더라도 계산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가 덩치가 커지고 야의 덩치는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품질경영이 하나도 안 나왔던데요. 맞습니다.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야가 이 공업통계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품질경영은요. 품질경영 전체의 기사 사는 기사의 바로 실기시험 문제는 즉 2차 시험 문제는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 이것을 실무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바통을 해서 거의 대부분이 계산이라는 거죠. 계산. 계산이라는 것은 공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우리는 깡그리 외웠어요. 실제로 깡그리 외워야 되는 것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해도 해야 됩니다. 이 계산식을 이해가 되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외워줘도 제가 봤을 때는 장기간 오래 갈 수 있어요. 이해를 정확하게 했어요. 계산식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그럼 계산식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으면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평생 어떻게 보면 내가 품질적으로 일을 한다 하면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왜? 아예 암기를 완벽하게 되었으면 계속 갈 수 있겠죠. 우리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한국말이나 영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에 의해서 외워져 버렸어요. 그러면 평생 갈 수가 있겠죠.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수리적인 것은 여러분들은 처음은 외웠습니다만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5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7이었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치원 때는 2 더하기 5가 얼마냐 7이라고 이야기 안 했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 2개, 5개, 7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9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9단까지만 외웠습니다만 10몇 단이나 20몇 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간을 주면 해결이 되죠. 이것을 아날로그로 해결할 수도 있고 공학용 계산기로 해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품질경영 2차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 즉 수리적인 모델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는 기사와 기사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만 아무래도 기사가 좀 더 많습니다. 약 90%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로 하는 것은 10점 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나올 때는 물론 실험계획법에서 예를 들어서 직교베열표가 있다. 직교베열표의 장점 3가지를 적으시오. 이론적인 것을 잘 몰라도 기계적으로 배치함으로 일부 실시법, 교락법, 기타 등등 요인배치법들을 쉽게 인자를 배치할 수 있다. 변동 또는 효과를 계산하기가 편하다. 그러면 검증하기가 편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연식으로 말로 하는 문제도 있긴 있겠죠. 그런 말을 포함을 한다 그러면 90%라고 해당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에서에서 품질경영 7원칙을 적으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연식으로 나옵니다. KS에서 서비스 품질 인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현장의 심사기준이라든가 서비스 자체의 심사기준을 적으시오라든가 KS의 제품, 어떤 공정에 대한 이거에 대한 심사기준을 적으시오. 이런 말, 완전 순수한 말 이런 경우는 10점 이하입니다. 10점 이하다. 어떻게 보면 미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요인실험이다. 즉 이런 배치라고 하죠. 1요인실험에 대한 특징을 적으시오. 뭐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계산문제입니까? 말입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약간 혼돈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문제 가정에서에 대한 말 이것을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90점이라고 해도 절대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수하게 외우는 것은 10% 이하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